뉴스키워드도 바로 보겠습니다. EU 대 미국 관세폭탄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 상황도 좀 보실까요? 지금 S&P 500이 나흘 연속 오르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호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관세폭탄을 부거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세계 경제에 관심은 한일 간의 무역 전쟁보다도 미국, EU, 유럽연합관의 관세폭탄 전쟁을 훨씬 더 주목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밤사이 국제 유가가 아주 대폭락을 했어요. 4.8%나 떨어졌는데 최근에 국제 유가는 이란과 미국의 분쟁도 있죠. 또 산유국들이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원유 생산을 줄인다면 경제학적 상식으로 볼 때 국제 유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제 유가가 대폭락을 했거든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결같은 의견은 미국이 EU를 상대로, 유럽연합을 상대로 관세폭탄을 터뜨리겠다고 그러면서 무역대표부가 리스트를 발표를 했어요.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잠시 휴전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지금 정조준하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유럽연합이 유럽연합에 있는 항공기 제조회사에 대해서 국가 보조금을 불법 지급했다라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그 대목은 바로 미국의 보잉사 구하이기도 해요. 미국의 보잉사가 747, 737 기존 결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유럽에서는 지금 정부 보조금 때문에 미국 항공기 회사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이런 지금 지적으로 무역 전쟁을 시작할 그런 모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가르쳐서 관세맨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로버트맨이라고 했을 때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관세폭탄맨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휴전을 EU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휴전을 한 건지 아니면 잠시 쉬는 틈에 유럽을 또 공격하겠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세폭탄을 통한 트럼프의 공포 정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미국과 EU의 무역 전쟁, 이거 또 하나 세계 경제를 흔드는 변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